이집트 열받으니 무섭네 1.1위 방산 겨냥 무자비 한초 대박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 난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이집트 당국이 국경 근처 시나이 사막에 약 12km 길이의 콘크리트 벽을 쌓고 있습니다. 수주 동안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인들과 장갑차들을 배치하고 6m가 넘는 높이의 방벽을 건설해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곳에 약 10만명의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도 함께 준비중인데 이 역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집트 정착총관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7일 현지 시간 우리가 그것 하마스와 인질 협상 타결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라파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병력 투입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공세가 수주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곳의 하마스 지도부가 은신했을 것으로 보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병력을 투입할 경우 피란민들이 국경을 맞댄 이집트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는 하마스에 대한 공세의 결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넘어올 경우 이스라엘과 수십년간 지속된 평화협정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난민들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요새화된 난민 캠프를 팔레스타인인들이 몰려올 때 안전망 역할로 쓸 수도 있고 후에 보상에 대한 대가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집트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18일 현지시간 강요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카타르의 망명 중인 하마스 지도부도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없이는 인지를 석방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논의 중이던 이스라엘 협상단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휴전 협상도 결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그넥스원 이집트 방위산업전시회 최초 참가 한국형 gps 유도폭탄 전시 라그넥스원 대표이사 김지찬 은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라그넥스원의 이집트 방위산업전시회 2023 참가는 첫 번째로 이집트 국방부와 방산물자청 국영아랍산업화기구가 공식 후원하며 약 400개 이상의 방위산업체들이 참석한다. 이집트에 첫 번째로 참여한 라그넥스원은 대전차 유도미사일 형궁 한국형 gps 유도폭탄과 f-50s 레이다 제품 전시를 통해 개최국은 물론 주변국을 대상으로 라그넥스원만의 첨단기술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중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형궁은 적의 전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가 전차의 열 영상을 탐지해 조준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 표적을 찾아가는 이른바 발사 후 망각 자율유도 방식을 적용했다. 또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레이넥스원이 개발하였으며 f-50 외 다양한 항공기에 중거리 gps 유도키트를 장착해 원거리 공격 및 주야간 전천후 정밀공격은 물론 gps 교란 대응이 가능하다. 이어 국산 전투기의 교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s-레이더도 중요도가 높은 항공 탑재 장비로 대한민국 국방부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전투기용 s-레이더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라이기넥스원은 시제업체로 참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아래 약 15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f-50s 레이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 올해 이집트 방위산업전시회 이덱스 2023과 관련해 김지찬 라이기넥스원 대표이사는 라이기넥스원은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 방산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현지 방산업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이덱스를 통해 이덱스원이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에 관해서 이뤄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2023년 제9회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에서 이덱스원이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에 관해서 이뤄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2023년 제9회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에서 국방품질경영상 대통령 표창 김지찬 대표이사 국방품질경영상 공로상 정재필 품질운영팀장 업체 품질보증 우수 담당자 표창 김보연 고객지원팀장 우수 정부지점검사원 표창 천방율 양산품질 이팀 프로 디큐마크 인증업체 인증서 현공 장임 유도탄 발사장비를 받는 등 국내 방산업체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최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631억원 규모 투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유성구 일대를 우주 항공 네이저 분야의 허브기지로 구축할 계획을 표명했다. 3. 이집트 이스라엘군 나파 진공하면 평화협정 정지 경고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몰린 가자지구 남단 나파에 진입할 경우 양국 간 평화협정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집트와 서방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집트가 이스라엘군이 나파에 들어가면 이 같은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집트는 나파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벌일 때는 가자지구에 대한 최대 원조, 공급노트를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가 효력정지를 공헌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거의 반세기 동안 영내 안정의 기반적인 토대로서 역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와 4개월여 동안 벌인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나파의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선언하자 이집트는 평화협정 중단을 경고했다. 가자지구 인구 23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화를 피하기 위해 나파로 밀려들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은 이집트 국경에 접한 나파에서 임시막사와 유엔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군이 나파에 진입해 지상작전을 감행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 발생은 물론 수십만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밀려올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3. 에르도안 12년 만에 이집트 방문 가자 종전위의 협력 네제프 타이위프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이 14일 현지 시간 이집트를 정격 방문해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가자지구 최남단 나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티르키의 관영 아나돌 루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유혈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이집트 형제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의 인구를 줄이려는 노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이집트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가자지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최대 의제였다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이집트와 접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티르키에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이집트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집트와 무역 규모를 단기적으로 150억 달러, 약 20조 325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4월 티르키에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며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집트를 찾은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012-2013년 이집트에서 무슬림형 재단이 집권했을 당시, 무슬림형 재단의 우호적인 티르키의 정부는 이집트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무한마드 무르시 당시 대통령이 엘시시 당시 국방장관의 쿠데타로 실각한 후 투옥되자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사실상 중단됐다. 티르키에는 최근 들어서야 이집트 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티르키에와 이집트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카타르 등 주변국과 함께 휴전 중재 노력을 기울이며 긴밀히 소통해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개의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줄곧 지지해왔다.